류 마인 네 저희가 일단 7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블루스케어 삼성 카드홀에서 저희 두번째 등록콘서트 릴리마인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평생 못 보여드렸지만 좀 귀엽고 밝은 곡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서 저희 다음 립 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을 첫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말로 다녀가지고 네 거의 무슨 짝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해요 해주시면요 저는 마지막 회까지 갈피를 못 잡다가 이제 마지막 회에서 부정픽을 유선호 씨 저희는 두 분도 없어서 근데 마지막 회를 같이 보고 됐다 눈물을 흘렸죠? 네 그렇어요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다 저의 원피입니다 아 다요? 피? 되게 피치 안타깝고 슬픈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나의 뮤지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앞으로 영상 담아 associations 감사합니다.